제가 지금까지 수천 건 이상의 풍수 컨설팅을 해온 전문가로서 또한 대한민국 1등의 풍수 컨설팅 회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의뢰인분들 집안을 가보게 됐을 때 화장실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확실히 삶에 있어서 더 평탄하고 집안에 여러 우한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화장실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삶에 적용하시고 행동을 하시게 되면 들어오던 우한 생기게 될 불행들 다 맞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집을 통해서 만복이 들어오고 많은 재물은 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이 그득그득하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 즉 양태풍수의 최고의 서적인 황제의 택경을 보게 되면은 거약 안즉 가대창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처가 편안하면은 집안이 번창하고 길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집안이 번창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잘 다스리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자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공간을 평안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실행하시고 오늘 당장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화장실에 절대 두면 안되는 물건 그 첫번째는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 화장실에 식물 두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집 말고 또 상업용 시설에 딸려있는 화장실을 보면은 간혹 영업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에 이제 개업할 때 받았던 식물을 두시곤 하는데 식물은 화장실에 두시면 안됩니다. 왜냐면은요 화장실의 기운 자체는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화장실은. 근데 이 식물이 화장실 안에 있다. 그러면은 이 식물이 화장실의 기운을 정화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하지만 그 식물 하나가 화장실의 기운을 정화해줄 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물 풍수를 통해서도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식물이라는 존재도 역시나 생명체이고 소중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화장실에서는 그 기운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치워야 되는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여러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운적인 작용을 통해서 본질적인 핵심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만약에 화장실에 식물이 있다. 살아있는 식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빼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또 이 식물이 깨끗한 공기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화장실에 절대 두면 안되는 물건 바로 책입니다. 책, 화장실의 공간이 넓은 분들일수록 이 책이란 것을 꼭 한두 번씩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물론 곳곳마다 책을 두면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화장실만큼은 예외적으로 꼭 책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도 화장실에 있는 습기 때문에 책 자체가 이렇게 눅진해져가지고 오그루그루해지죠. 그래가지고 책 상태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있는 그 습기, 그 대기 중에 머물러 있던 그 오물의 공기, 기운이 책에 들러붙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더럽고요 운적으로도 지저분하게 만든다라는 그 나쁜 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책은 치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 낡은 슬리퍼입니다. 이 낡은 슬리퍼 정말로 무섭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나쁜 기운이 존재하는 공간이란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집안에도 공간마다 다 그런 기운이 있는데 화장실이 유독 좋지 않습니다. 유독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뭐 많은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슬리퍼는 잘 교체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해가 바뀌는 시점으로 해서 아마 몇 달 쓰셨다면은 한번 과감하게 집에 있는 것들 한번 싹 버리고 또 깨끗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슬리퍼를 구비하셔가지고 화장실에 나쁜 기운이 머무는 그 매개체를 하나라도 더 줄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면도기죠. 최근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면도기 자체를 화장실에 두게 된다면은 이 면도기에 묻어있는 그 물기를 통해서 여기에 그 균이 살게 되고요. 그 균을 통해서 다시 또 내 얼굴에 묻히는 거기 때문에 내 얼굴에 그 포도상구균이 또 계속해서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건도 칫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나 이 면도기는 내 피부에 살갗 그리고 어떤 상처를 내고 더 내 몸속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으로 면도기는 화장실에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화장실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뭐 물론 목욕을 위해서 이제 물을 받아 놓고 반신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죠. 뭐 하지만 그거 이외에 너무 지나치게 화장실에 오래 있는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변비가 있으셔가지고 피치 못하게 오래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나 그것은 여러분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것이 순환해서 계속해서 나쁜 기운을 여러분들 몸속에 계속해서 내재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에서는 딱 용건만 간단하게 보시고 바로바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화장실에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열려있는 뚜껑입니다. 열려있는 뚜껑은 절대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닫아두어야 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 해당 영상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요. 화장실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꺼진 전등입니다. 이 전등이 꺼져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빛이 환하면 뭐죠? 양의 기운을 가지는 거고요. 어둡다 하면 바로 음의 기운, 음습한 기운을 가지는 겁니다. 화장실은 전형적으로 음습한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등이 환하게 밝혀져야지 그 음습한 기운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꺼져있다, 전등이 꺼져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음습한 기운이 조금 더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등이 나가있다라면은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전등 예전에 이제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보면은 화장실에 전등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불이 하나 나가면은 그냥 꺼져있는 상태로 하나가 있는 상태로 계속 두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전기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등 바꿔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으니까 꺼진 전등은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부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머치동 컴퍼니 대표 머치동입니다. 이 불행을 불러오는 화장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바로 잘 보시고 치우고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해바라기 액자입니다. 화장실에 딱 갔을 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 해바라기 액자였습니다. 이 해바라기 액자를 왜 여기 걸어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제가 딱 이걸 보고 들었던 생각은 아마 이분들이 화장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기존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바라기 액자를 둠으로 해서 좋은 기운을 상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진짜 정말 그냥 해바라기 액자가 좋다고 하니까 걸 데는 없고 그냥 무심히 화장실에 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부터 복바라기 액자를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액자를 굳이 두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해바라기 액자, 저희 복바라기 액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체가 어떤 화장실에 더러운 기운을 그냥 묻고 현실적으로도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든 운영하는 공간에 그런 화장실이 있을 때 화장실에 굳이 너무 액자를 걸어두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화장실 문꼬리입니다. 문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지저분한 상태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공간이고 식당이나 어디 밖에 나가면 다 똑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죠. 특히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문꼬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입구에 가장 많이 그런 세균이 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더러운 것이 어찌 보면 문꼬리입니다. 이 문꼬리를 계속해서 잘 닦아주시고요. 사장님들이 직접 영업장에 계속 계시는 경우에는 스스로 닦아 두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다른 종업원이나 직원을 두셨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렇게 자주자주 주기적으로 닦아주라고 하면 그 집안에 그리고 혹은 영업장 안에 들어오는 그 운들이 더 많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요거는 비누 꽉입니다. 비누 꽉을 제가 좀 크게 했는데 이 비누도 사실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고 손님들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누를 이렇게 이렇게 문 때문에 인해가지고 손에서 묻어나왔던 그 때들이 이렇게 주변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비누 꽉도 계속 잘 청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내가 하기도 귀찮고 또 종업원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잘 따라주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현장 컨설팅을 가는 곳 중에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또 상가이고 그 다음 사옥 등 여러 그런 돈을 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뭔가 하나 딱 옳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귀찮다라고 느껴지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귀찮은 거 참고 이제 실천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좋은 운이 되고 하나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의미 있는 게 쌓여가는 건데 아 귀찮아 하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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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지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귀찮다 느껴지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이렇게 듣고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거 화장실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방에 있어서 이 수도꼭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물은 오행 중에 하나로서 흘러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금이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이 물이 어찌 보면 돈과도 더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하고도 같기 때문에 이 물이 나오는 우리 집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이 수도꼭지 여러 가지 물이 나오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 집안에 돈이 들어오는 입구를 또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에 있는 물대도 자주자주 잘 제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 있는 화장실 창문이었습니다. 창문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거 묻은 때라든지 보면은 참 그렇죠 아무리 이게 공룡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밥 먹는 공간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가치 깨끗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밖에 식당도 많이 다니고 외부의 공간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화장실입니다. 아무리 안에 뭐 예쁘게 차려진 카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화장실을 관리를 제대로 잘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에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낮춰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 화장실 창문도 우리가 잘 보지 않지만은 어휘되건 더러운 거는 누가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창틀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이 창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든 여러 영상이든 간에 이 창틀에 대해서 문틀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거는 제가 최초일 겁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공간의 통로인 그 틀 이 틀에 대한 것도 항상 잘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황풍구입니다. 이 황풍구에 먼지가 참 많이 끼어 있었는데 뭐 근데 이 집은 뭐 사실 화장실이 너무 복합적으로 더러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찍어놓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황풍구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대기의 공간에 머무르는 여러 현실적인 먼지와 더러운 것들 모두가 다 운과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손님들이 음식을 깨끗하게 먹은 만큼 화장실에도 또 깨끗하게 있다가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기타 시설물들 여러 가지 있죠. 또 여기는 음식점이다 보니까 손님들 또 입에 가글 깨끗하게 하시라고 가글을 배치해 놓으셔가지고 참 이게 잘 하신 것 같긴 한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깨끗한 걸 보니까요. 얼마 안 된 것 같고 이들끗간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딱 이렇게 어떤 벽이 세워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하나 놓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또 각진 모서리가 생겨지게 됩니다. 각진 모서리가 된다 라고 한다는 건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틈이 생기고 각진 부분이 생기면은 그 안에는 또 먼지가 쌓이고 또다시 새로운 기운의 흐름이 변형이 되게 된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설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이왕 놓으셨다면은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통 시설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이런 사업장에서는 보통 다 화장실에 휴지통을 별도로 두고 영업을 하십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니까요. 휴지통은 자주 자주 비워 주시는 게 좋고 디퓨저는 좋습니다. 디퓨저를 놓아 두시는 정도까지는 저는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화장실에 있어서 가장 가장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은 아무것도 놓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이외에 뭘 추가적으로 더 놔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디퓨저라든지 향과 관련된 부분 그런 물건들만 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영업하시면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관리하기 힘든 거 역시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잘 관리하기 힘들다면은 그냥 아예 아무것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안에 각각의 공간이 다 있을 겁니다.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또 잠을 자는 침실이 있을 겁니다. 이 이름들 가만히 치켜봐 보면은 각 공간마다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간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몸 속에 있는 노폐물들 빼내고 내 몸에 붙어있는 나쁜 외부의 기운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공간이 여러분들 집에 욕실과 화장실입니다. 뭐 물론 또 용변을 보시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굳이 책이나 신문을 화장실에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밖에 나와서 편하게 깨끗한 공간에서 보시고요. 최대한 욕실과 화장실에서는 그 중요한 일만 끝내시고 얼른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 가볍게 한번 짚어 넘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아마 커플이 같이 살고 있는 분들 같으면은 항상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실텐데 변기 뚜껑은 닫아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공간하고 우리집의 내부의 공간하고 이어지는 것들이 각종 여러 하수,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즉 밖에 더러운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변기 뚜껑을 닫아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풍수지리, 풍수인테리어가 아니라 이런 본질적인 의미, 집 안의 그런 기운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풍수지리 인테리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변기 뚜껑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것들 모두 다 최대한 집 안 내부와는 이어지지 않도록 잘 닫아 두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것과 연장선상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집 내부 안에서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사실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거 공간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지만은 현대의 주거 형태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욕실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노폐물을 씻어내고 또한 더러움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생활하는 그 주거 공간은 조금은 분리를 둬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나 변기 뚜껑을 닫아 두는 것처럼 욕실 문도 자주 닫아 두시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환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환기를 하실 때 잠깐 동안 열어 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열어 놓는 것이 절대 우리 집안에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욕실 안에 식물과 꽃 두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고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둬도 된다. 두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4대째 내려오는 정통 풍수의 이론으로서 그리고 현장 풍수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의 공간 그리고 더러움이 공전할 수밖에 없는 이 공간에는 최대한 그 더러운 것들이 묻어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식물을 놓으면 공기 정화의 기능이 있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식물 하나가 화장실 자체의 본래의 그 공간으로서의 속성을 정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더러운 공간에 식물들 다 쫙 배치해 버리면은 모두가 다 깨끗하게 잘 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저거는 틀린 말이구나 저거는 진짜 합당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녀보면은 주거 공간에서는 이렇게 욕실 안에 식물을 두는 분들이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체 개업하시면서 많은 화분들을 받으시다 보니까 뭐 사업장 입구에도 두시고 내부에도 두시고 그래도 이제 남으면은 욕실에도 두시긴 한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사는 그 양택의 풍수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식물들은 최대한 빼내서 바깥으로 두실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풍수 인테리어와는 조금은 별개의 내용인데요. 영국에 한 그 인지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썼습니다. 2016년도에 자신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실험자들 중에 약 72%가 샤워를 하면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몸을 청결히 하는 것 밖에 들어왔을 때 집안으로 와가지고 먼저 몸에 붙어있는 외부의 기운을 씻어내는 이러한 작용이 그런 운적작용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일상의 중요한 생각을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마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하고도 조금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공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해야 될 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딱 욕실에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중요한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 삶이 더 풍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제가 앞에서 식물 이야기 들으면서 언뜻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욕실에서는 최대한 그런 늘어진 물건들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물건, 식물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씻으면서 관리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여러가지 곰팡이, 얼룩,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 여러가지가 구석구석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 역시나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한 며칠만 신경을 안 써도 금방 구석에 이렇게 물때가 끼고 손을 안 댄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그만큼 집안을 관리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집안을 그래서 잘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잘 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실제 부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풍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욕실 안에 여러 더러운 것들을 항상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쓰레기통도 사실 두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뭐 부득이하게 주택이든 아파트든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수압이 약하니 어쩔 수 없이 또 휴지통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 그렇다면 휴지통을 작게 해가지고 자주 자주 비워 주시고 그 더러움이 묻었던 쓰레기 역시나 자주 자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얼굴, 손발 깨끗이 닦아주는 이 수건도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수건 자주 여러 번 쓰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오염도가 실질적으로 변기와도 거의 똑같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건 썼으면 최대한 빠르게 교체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